아, 참. 추가 더 하려면 내일 기다려야 되나요, 이거? 그렇지, 그렇지. 못 먹어야지. 치마 갈아입으시고요. 신고를 좀 드려야 되는데. 잘못 드셨어요. 돌리세요. 이거를 이쪽에다가 끼셔서. 어떡해요? 맞춰서 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매듭 펴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죠? 안에 용기 내신 거다, 진짜로. 진짜로. 뼈부터 씻어볼게요. 빨리 버리세요. 그래도 밥은 해보셔서. 그런데 저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하는 방법이 틀리더라고요. 냄비밥이에요? 네. 아, 냄비밥. 솥밥 하시는구나, 참. 난이도가 높던데. 솥밥은 또 다르죠. 콩나물은 냄비가 준비가 돼 있어요. 냄비에다가 콩나물을 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네. 작은 걸로 하세요. 이게? 작구나, 이한테는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호기통으로 이거. 빨려 들어가서 웃기겠다. 아, 네. 작아. 아. 작은 걸로 하세요. 아, 참. 물을 얼마나 붓냐면 2리터 정도 붓게. 2리터 정도. 2리터? 네. 물가닥 담으면 2리터가 돼요. 우유팩으로 2개예요. 다 붓지마. 반물 정도가 되면 돼요. 반물 정도. 반물 정도가 되면 돼요. 반물 정도. 반물 정도. 뭐 이거 커밍하는 것도 아니고. 반물 보면서 하세요. 됐어. 여기에다가 이제 마늘이 있나요? 마늘을 얇게 점여서. 마늘도 들어가요. 지금 우리는 갈 길이 많아요. 예, 이거가. 지금은. 더 건네시러 온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하실 때. 저 좀 보세요. 칼이 이렇게 밀어서 잘라야지. 이렇게. 이렇게. 안 미끄러워. 같이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할 때는 하다가 당황스러운 적도 있었고 그 타이밍을 잘 못 잡았는데 같이 하니까 약간 커닝도 좀 하고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보기도 하다 보니까 같이 안 하면 좀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잘 пойдет. 아, 돋보기 끼셨네? 이거 implement. 이거 고추. 다진 마늘. 표고보사로. 좀 빨라졌죠? 네. 깻잎 24장, 1 몇 장이요? 하나, 둘, 셋. 도전을 해야 돼. FM, FM. 2지, 3지. 알배추. 알배추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알배추 중요하죠. 알배추, 깻잎. 이거 볼펜을 갖고 왔어야 되네. 깻잎 지우고. 알배추 이거 지우고.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이 잡듯이 그냥. 뭐야! 천재. 천재시다. 박스가 저런 게 좋네. 본인의 아이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 패드. 박스 패드. 양념장을 만들어보자. 간장 3.4. 3.4. 3개. 4개 먹으라. 이게 4개. 이제 밀푀에 찍어먹는 육수. 소스 만드는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소스가. 제일 중요한데, 양념장이. 애들이 간장을 해 놓으시죠. 어머나. 다 사요? 그거는 진짜 저거야말로 레시피대로 하셔야 되는데. 맛수. 2개인데 3개. 아이고, 저거는 어머나. 세상에. 3개. 오리고당. 하나인데 2개. 천량고추 2개. 그럼 3개. 레시피를 봤을 때는 그게 2인분인지 3인분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뭐 2스푼보다는 3스푼이 날 것 같고 해서 그거는 그때의 감으로. 뛰어난 감으로 내가 하는 거죠, 그러면. 뛰어난 감. 뛰어난 감. 아, 역시 허주복. 다진파. 다진파가 없으니까 다진 마늘. 4개. 마늘 4개로 넣으라고? 네. 4번은? 어휴. 어휴. 여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야, 이제 감으로 딱. 어, 감이 딱.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게 못 맛이지. 아, 나 진짜. 이게 멸치 육수만 좀 어찌해. 맞을 것 같아. 아, 저기다 이제 또 육수를 넣으니까. 이제 뭐 셰프예요, 셰프. 어, 진짜. 오, 기대돼. 깻잎이 너무 큰데, 이렇게. 오, 기대돼. 이게 고난도의 기술이다, 이게. 오, 컷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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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숙주, 숙주 깔아주고. 숙주를 먼저 깔라고 그러더라고. 또 놀라셨어. 어? 이게 뭐야? 오? 이제는 계속 안 놀래요. 파악했어요. 이야, 이게 지금. 아니, 손님 부지하게 야무지세요. 진짜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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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머, 세상에. 고아속 들어가는 자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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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놀랬죠? 네. 깜짝 놀랐네요. 이게 키포인이지. 이게 키포인이야. 야, 요가의 가운데 거의 모양으로 한다고. 십자한다고? 여기 포인트지. 이렇게.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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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 겉자리가. 이게 맛있을 것 같아. 겉자리, 겉자리. 됐어요? 됐어? 우선 이거는 성공적이야. 진짜 먹어보면 괜찮은 것 같아. 이거를 이거 형수님한테 해 줄 의향이 있다, 없다. 집에 가면. 근데 웅이훈이가 이제 주말에 한번 나온다 그러면. 이벤트성으로 한번. 이벤트성으로 한번. 많이 바뀌셨네. 해주면 되지. 많이 바뀌셨어. 야, 근데 진짜 이거는. 나도 궁금해. 어로우게. 고대로 떠야 돼. 아, 저거요. 저거요, 저거요. 그냥 바로, 바로 여기다 잡으면 되나요? 바로 먹어야지. 자, 자. 우린 또 퍼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잉. 아잉. 이제 여기까지 갖고 온 것도 없는데. 너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보자. 아유. 저거는 너무 맛있지? 방수 나와요. 전부가 실력은 아닌데 먹을 만하네. 이게 그냥 먹었을 때는 약간 신심했는데. 마지막 단아. 이 양념장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 괜찮네, 진짜. 괜찮네, 괜찮네. 괜찮아. 형, 맛이 자극적이잖아. 깔끔해. 보니까 이 정도면 가격이 한 3만 9,900원 정도. 아, 배고파.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거 레시피대로 쭉 적어놓고 막 하거든. 이 고기랑 뭐 야채 양이 그 사람이 하는 거랑 이게 틀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양념이 더 세게 들어가게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두 숟가락 넣으러 가는데 나는 세 숟가락 넣고 이제 막 그렇게 되더라고. 형님 눈빛 보니까 음식에 대한 진심이 느껴진다. 이거 진짜야, 찐이야. 내가 형 진짜 너무 재밌어서 하신 거야, 내가 볼 때는. 재미도 있고 또 너희들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한번 맛있게 한번 하고 싶더라고. 근데. 야, 근데 음식이. 형, 진짜 맛있어요. 괜찮네. 자기만 먹기 좀 이런데. 그래. 맛있다. 괜찮네. 괜찮아, 진짜 괜찮아. 이 정도면 음식 잘하는 거야. 아, 그럼요. 근데 감독님이 원래부터 음식에 대한 조회가 좀 기쁘셔요. 진짜 농담만 이거. 난 진짜 그러고 여기에서. 해방타운이 진짜 그 말대로 해방에서 자기가 해 먹고 싶은 거. 그렇죠. 자기의 뭐 버킹리스트 말고 자기가. 그러고 뭐 그렇게 뭐 생각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열어받지 않는데. 계속 드시기만. 신경 부분도 있는데. 재미있더라고. 형님 이거 추가 더 하려면 내일 기다려야 되나요, 이거? 그렇지, 그렇지. 못 먹어요, 이제. 못 먹었어. 어머, 싹 배웠어. 모자랐어. 너무 맛있어갖고. 없잖아, 이거. 이야기는 하고 먹어요. 아니, 이야기는 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만들어져갖고.